구독 한번만 해주세요! 구독구독! 한번만! 살 안 찌는 체질이냐고? 저요? 먹는 만큼 찢어! 원래 옛날엔 살 안 찌는 체질이었는데 요즘은 살 좀 쪄요! 저요? 거의 방송할 때만 먹어요! 뭐지? 한창 친한 언니들하고 몸 낫고 술 마시러 놀러 다닐 때는 이제 방송 끝나고 1차, 2차, 3차, 4차 했을 때까지 먹었었거든요?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막 입 곱창까지 시켜가지고 마무리 4차까지 먹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 살이 엄청 쪘다니까요 진짜? 저 친한 언니가 맛집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막 엄청 먹었거든요? 1차 삼겹살, 2차 가라올게, 3차는 근처 이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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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집, 또 집에 와가지고 국밥 뭐 이런 거 아니니까? 제가 좀 성격이 놀 때요 확 놀아버리고 그까부터 밖을 잘 안 나가요 미련 없이 그냥 완전 놀 때는 진짜 놀아버리는 거? 방송도 하되 불태워버리죠? 그래서 막 애매하게 놀면 계속 놀러나가고 싶잖아요? 근데 열심히 놀아버리면 별로 놀러나가고 싶지 않고 집에 있는 게 편해요 더 게임은 안 좋아하고 저 웹툰 보는 거 되게 좋아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만화책이나 웹툰에 대해서 좀 무시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는 만화책 되게 존중하거든요? 리스펙? 솔직히 막 어려운 책들 많고 좋은 책들 많은데 저는 만화책이 더 좋아요 그리고 만화책 보자 보면 진짜 좋은 말들 엄청 많아요 읽기도 쉽고 굳이 막 억지로 어려운 책 읽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재밌는 만화책 읽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? 어차피 사는 것도 퍽퍽하고 힘든데 왜 쉬는 시간까지 어려운 책을 읽고 교양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드래곤볼 얼마나 오믹스 봐봐요 얼마나 배울 점이 많아 근데 만화책 다 안 가도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네이트원도 있고요 그리고 레진 코믹스 짬툰 탑툰 그래서 엄청 만화야 만화책은 침대에서 봐야 된다고 맞아 진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진짜 시험 끝나고 저는 스트레스 풀 때 친구들은 노래방을 갔는데 저는 만화책하고 판타지 소설 보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시험 기간 전까지는 빡세게 공부를 하고 끝나면 만화책방에 가서 용돈을 받잖아 성적별로 용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용돈 받은 거 충전을 해 만 원을 충전하면 만 2천 원이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판타지 책 다 싹 끌고 와가지고 연애 소설부터 해가지고 다 왔다니깐요 쩔었어 근데 어렸을 땐 용돈에는 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판타지를 빌면 천 월마였거든요 한 권당 그래가지고 많이 못 빌리잖아 8권 9권까지 빌리잖아요 그러면 소설책이 일주일 가까이었나 5박 6일인가 그러고 만화책이 2박 3일인가 아닌데 1박 2일인가 소설책이 2박 3일인가 막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아깝잖아 그 책이 그쵸 그래가지고는 세 번을 다시 봤다니까 책을 한 번 보고 다 읽었어 전부 끝까지 다시 읽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읽어 만화책보다 소설책이 더 빌려주는 기간이 길었었는데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던 게 분명히 내가 처음에 읽었을 때 그 단어를 못 읽었었거든요 없었었던 글이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면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분명히 내용이 없었는데 어? 여기 있네? 이러면서 않았던건 lot 쟤 헹 ė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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